어떤 날은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게 힘이 펄펄 나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몸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몸이 힘들면 마음이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날씨 같은 거라고 여겨보는 거예요. 바람이 불다가 비도 오다가 그러다 햇살이 비추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다 또 흐려지기도 하고 말이죠. 굳은 날씨에도 마음만큼은 햇살 가득한 날이시길 10월 5일 클래시데이트 강요선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곡은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오프스 108번인데요. 작품 번호를 붙여 출판했던 세 편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를 완성시키기 위해 브람스는 꽤 이른 시기부터 바이올린 소나타 양식을 탐구해 몇몇 작품들을 작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853년 로베르트 쉬망과 알베르트 디르트리와 공동으로 작곡했던 소나타 가운데 브람스의 몫이었던 사막장 시단주의 스키로초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었고 나머지 곡들은 자신이 직접 폐기처분했다죠. 그만큼 엄격한 자기 비판과 고정 양식에 대한 창조적인 연구를 거친 그는 일본 교양국을 작곡한 이후 자신만의 유리한 스타일을 완성시킬 수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원수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1878년부터 88년 사이에 세 편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하게 됐는데요. 이렇듯 까다로운 안목을 갖고 있었던 브람스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건 자신의 작품이건 모두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죠. 그러한 성격 덕분에 바이올린 리스트 요제프 요하임과 꽤 오랜 친분을 맺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50이 다 돼서야 비롯도 완전한 길이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처음 출판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의 오랜 친구였던 한스폰 벨로에게 헌정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오프스 108번 오늘은 야시아 하이페츠 바이올린 연주와 윌리엄 카펠의 피아노 연주로 4악장을 함께 감상하실까요?